EITC라고 해서요. Earned Income Tax Credit이에요. 제가 지금 지난주, 지지난주 이어서 2023년 세금 신고 관련된 내용으로 다루고 있죠. 이 EITC라고 하는 건 사실 지난해에도 세금 신고 관련해서 제가 별도의 영상으로 다루었었고 많은 분들이 또 살펴보시기도 했어요. 내용인 직선 이 근로소득 텍스 크레딧인데요. 이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텍스 크레딧입니다. 텍스 크레딧이 뭔지는 제가 여러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더 반복은 안 하겠습니다만 반복을 짧게만 한다면 내가 부담해야 되는 소득세 얘기 나오죠. 내가 번 돈에서 뺄 거 빼고 해서 세율을 곱해서 나온 게 세금인데 거기서 더 세금을 줄여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텍스 크레딧이잖아요. 그래서 그 텍스 크레딧을 활용하면 나는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이 낮아지는 건데 그 중에서도 이 Earned Income Tax Credit은 저소득층의 납세자들에게 제공하는 IRS의 혜택이에요. 특히 IRS의 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텍스 크레딧이 세금을 줄이는 효과도 있지만 이 Refundable Credit이라고 해서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이 실제로 결정해서 내게 되는 세금이 굉장히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추가로 이 Earned Income Tax Credit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낼 세금이 하나도 없는데 크레딧이 생긴다면요. 그 돈을 추가의 현금으로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현금 자체의 가치가 있는 그랜트와 같은 보조금과 같은 혜택이 있다 보니 EITC는 사실 보조금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 그런 면에서 꼭 챙겨야 되는 건데요. 다시 돌아가서 이게 뭐냐면 EITC Awareness Day라고 해요. 그래서 Earned Income Tax Credit Awareness Day라는 게 IRS에서 항상 매년 초에 이맘때 찍으면 언론 홍보 활동을 통해서 꼭 이렇게 챙기세요라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내용인고 하고 보면 23년도 텍스 리턴을 이제 게시를 했는데 최대 7,400불까지 IRS로부터 현금 지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종종 오버룩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챙기지 않아가지고 놓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valuable한 텍스 크레딧인데 그렇죠. 그렇다 보니 IRS 차원에서 다른 크레딧은 그다지 신경 안 쓰더라도 신경을 안 쓴다기보다는 알아서 잘 챙기겠지 하지만 이건 특히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 또는 중간계층보다 좀 더 낮은 그런 서민들에게 제공하는 텍스 크레딧이고 반드시 챙기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EITC Awareness Day라는 걸 항상 발표를 하거든요. 그게 지난 1월 26일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겸사겸사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여기 계속 기사가 이어집니다만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이게 Millions of taxpayers who could claim이니까 이런 EITC를 클레임할 자격이 된 사람들이 Millions of taxpayers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안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블라블라 나오는 것이 25밀리언이니까 2500만명 이상이 이러한 70밀리언에 달하는 크레딧을 사장시키고 누리지 못하니 이거 반드시 Missing Out 하지 말라는 얘기죠. Missing Out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 꼭 챙기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그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입니다. 그래서 이게 IRS에서 이번 연도에도 IRS 웹사이트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Tax Credit인데 소득이 낮은 그런 납세자 그게 싱글일 수도 있고요. 부부 공동일 수도 있고요. 등등등입니다. 큰 그림에서의 내용은 뭐냐면요. 내가 미국의 납세자로서 소득이 얼마 이상이 안 되고 싱글이거나 부부이거나 뭐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죠?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크레딧 금액 또는 크레딧 수령 여부가 결정이 되긴 할 텐데 근데 그에 대한 것을 내가 얼마가 나올지를 계산하는 거는 뭐 추후에 계산한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내가 IRS로부터 받을 수 있는 크레딧이 있는지를 꼭 따져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큰 그림에서는 그런데 그럼 무슨 내용 어떤 사람들이 자격이 되는지 볼게요. Earned Income이요. 6만 3천 불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그 세금 신고 스테러스 뭐 Married Filing Joint라던가 싱글이라던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더 구분이 되는데 일단 최대로는 6만 3천 미만이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Investment Income이 1만 1천 불 미만이어야 됩니다. 요랬을 때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셜 스킬 넘버 있어야 되고요. 미국 시민이거나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자격이고요. 그럼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걸로 한번 보십시다. 자 어떻게 되느냐. 2023년에 대해서는요. 내가 예를 들어 싱글이거나 Head of House Hold니까 부부는 아닌데 가장으로서 집안을 챙기는 그런 경우죠. 또는 뭐 사별하신 경우죠. 이 경우에 자녀가 없어요. 그러면 내 소득이 1만 7천 불 까지면 거기서 텍스트 크레딧을 600불 받는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더 전형적인 거는 내가 부부 공동으로 신고를 하는데 자녀가 3명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6만 3천 불이 넘지 않으면 크레딧을 받을 수 있죠. 얼마를 받느냐. 여기 세 번째. 3 or more qualifying children 있으니까 7,400불. 굉장히 높은 금액이잖아요. 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내가 예를 들어 내가 부부 공동으로 신고하는 가장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한 명 있어요. 여기 들어가겠죠. 그러면 내 소득이 5만 3천 120불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이하이면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얼마? 3,995불. 한 명이니까. 이런 방식으로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맥시멈 크레딧입니다. 이 소득 금액에 따라서 곱하는 그 금액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그 숫자는 변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최대 7,430불까지 나올 수 있는 리펀더블 크레딧. 바꿔 말해 세금이 없더라도 7,400불을 체크로 IRS가 더 주는 그런 굉장히 밸류어블한 그런 크레딧이다라는 것을 꼭 생각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기 위해서는요. IRS 웹사이트 가서요. EITC 어시스턴트. 구글 들어가서 찾으셔도요. 내가 요거 클릭하시면요. 내가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쉽게 질문이 나오거든요. 질문에 대해서 아마 한국어도 있었어요. 해서 클릭 클릭하면서 내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꼭 챙기셔야 돼요. 그러면 남는 문제는 이러한 혜택에 대해 내가 어떻게 메이크쇼할 수 있느냐 어떻게 내가 확실히 이걸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느냐 신청 방법인데요. 의외로 심플합니다. 의외로 심플한 게 뭐냐면요. 세금 신고만 제대로 하시면 돼요. 그런데 제대로 하는 데 있어서 이걸 놓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왜? 특히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요. 스케줄 EIC라는 걸 해야 되는데 간혹 안 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걸 놓치는 경우들이 있다. 앞서 오죽하면 IRS에서 EITC Awareness Day라는 거를 만들었겠냐는 거죠. 이게 사실 어렵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실수를 이걸 못 챙기는 경우들이 아까 2,500만 명이 넘는다라고 했으니까요. 굉장히 안타까운 거고 적어도 이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는 그런 상황을 겪지 않으셔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EITC의 내용인데 One more thing 뭐냐면요. 이러한 텍스트 크레딧이라는 거예요. 내가 일정한 소득에서 그 이하이면서 자녀가 이렇게 있거나 없거나 하면 IRS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이라고 표현할게요. 이 이만큼 된다. 반드시 챙겨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걸 챙기기 위해서 2023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내가 지금 얘기한 뭐 그래 나는 소득이 이 정도인데 이 정도 소득에 들어가는 것 같고 자녀가 있고 없고 이러면 나도 EITC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자격이 될 것 같으면 실제 크레딧이 챙겨졌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세금 신고할 때 챙길 수도 있겠지만 나 도와주시는 세금 신고해주시는 그런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야 내가 이러이러한 얘기를 들었는데 이 영상 보면서 EITC라는 걸 들었는데 나 이거 챙긴 거 맞아? 맞나요? 라고 확인해 보실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거다. 기술적인 내용은 모르더라도요. 그렇죠? 꼭 그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이게 혹시라도 내가 이러이러한 소득이야. 내 자녀가 있고 없고 이랬어. 근데 나 이거 안 받은 것 같아. 과거에 그럴 수 있잖아요. 아직 안 늦었다. 22년, 21년, 20년도 해당 연도 중에 금액은 아까처럼 7,400불 이렇게는 안 되지만 매년 금액이 바뀌니까 어쨌거나 몇천 불씩 되는 그런 혜택을 만약 누리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꼭 다시 한번 챙겨보시라. 왜? 이런 것들 20년도에 대해서는요. 금년 5월 17일까지만 신고하실 수 있으면 그거 다시 클레임할 수 있다는 거고요. 21년도에 대해서는 내년이고요. 22년에 대해서는 내후년이에요. 시간이 여전히 있다. 과거에 챙기지 못한 것도 챙길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여기까지입니다.